저는 30년 동안 의류 브랜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그 중에 94년 3월에 이랜드 지사장으로 북경지사장으로 중국에 파견돼서 중국에서 22년을 살다가 작년에 귀국하였습니다 귀국해서 여러가지 검토를 하다가 애터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애터미를 만나서 저도 대부분의 사람들과 똑같이 부정적인 그런 개념으로 인해서 거부하다가 9월 초에 작년 9월 초에 애터미 세미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머릿속에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회장님의 강의와 이성윤 박사님의 강의 또한 성공하신 분들의 강의, 제품 교육 모든 것을 검토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전업을 결정해서 여태 열심히 하면서 뉴 다이아몬드 머스터가 8월 1일으로 승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결정적으로 시작하게 된 다섯가지 이유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절대 품질의 절대 가격의 제품을 생산자 즉 제조원가에 최소한의 마진을 붙여서 소비자에게 직판을 한다는 것이 평생 유통을 한 사람으로서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광고도 안 하고 그 수많은 화장품 회사의 샘플도 얻고 백화점 40%에 가까운 수수료도 안 내고 이 모든 중간 과정에 들어갈 비용들을 절약해서 총 매출액의 35%를 회원들에게 직급별로 나눠준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둘째는 이미 이전에는 제품을 입어보고 체험해보고 그러던 시대에서 이제는 이미 온라인 시대로 온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항공모함에 같이 승선을 해야만 저도 노후를 반드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회장님께서 모든 회사의 목표는 이익 실현인데도 불구하고 회장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실현을 꿈꾸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 또한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돼서 청직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무한단계 무한누적이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회사에 비해서 애터미에서는 한국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해외 생활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또 제 고향과 같은 중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저에게 큰 희망과 그런 꿈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상한선인데 처음 시작한 분들이 대부분의 매출액의 35%의 파일을 대부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또 불구하고 저희는 상한선을 둬서 처음에 시작한 스폰서나 저도 미래의 그 위치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다섯 가지 이유로 애터미를 제 미래의 사업으로 전진하게 되었고요 과거에는 제 자신을 위해서 회원가입을 시켰었습니다 지금은 상대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 바이원 뿌루이제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백문이 무려일견 즉 제품을 100% 써보지 않고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상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100% 다 써보고 그리고서 고객을 만났더니 소득의 효과가 굉장히 좋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팀장다운 팀장이 되겠습니다 큰 그릇이 돼서 전부 품을 수 있는 그런 팀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승급해서 높은 고지에서 함께 만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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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